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요 하루아침에 삶의 모든 터전이 파괴되어지고 또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는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포탄 소리를 들으며 밤을 쥐새우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는 그러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제 피난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또 최근에는 그 기도를 이끄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0편 80편은 비통의 시 혹은 애통의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80편의 역사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던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순환당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간구의 시가 오늘 10편 8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7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망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저희가 지금 방금 읽었듯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10편 기자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이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과 등지면서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오늘 1절 이렇게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기근으로 고통받던 야곱의 가족을 요셉이 있는 애급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결국에는 애급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죠 또다시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해 주신 거죠 또다시 세월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 습성대로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이제 등진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짐으로 만난 그것으로 인해 찾아온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다만 내가 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혹시라도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다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0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아픔과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국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9절 이하에 보시면 주께서 심으신 이 포도나무는 땅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잘 자라서 백향나무와 같이 자라고 백향나무는 나무 중에 왕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또 성전에 나무로 쓰일 만큼 아주 귀하고 좋은 나무입니다 이 백향나무 같이 자라서 그 가지와 넝쿨이 바다와 강에 미칠 정도로 번성했다라고 10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건지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에 쩌든 이 가난 부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심으시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때는 그 아버지 다윗 때 보다도 그 아버지 다윗 왕 때 보다도 더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눈물을 밥 먹듯이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웃 나라들에게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는 숲속의 멧돼지들이 포도원을 망친 것처럼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약탈당하고 거룩한 땅이 짓밟힘을 당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런 이스라엘을 과거의 하나님이 누리던 이스라엘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려고 소리쳐보고 애써 보아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참 회복은 어떻게 우리가 참 회복을 누릴 수 있는지 노래의 후렴구를 만들어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3절 9절 19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9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여러분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주의 얼굴에 빛이 내게 비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도 없죠 그런데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생명의 빛으로 아픔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절망으로 고통에서 평안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난주에요 이틀 전에 저희 교회의 최고령이신 한 건사님을 신방했습니다 나이가 103세, 1919년 4월생, 3.1운동 지나고 바로 태어나신 것 같아요 건사님은 신방을 하는데 이 건사님께서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라셨습니다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가정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평생을 사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103세의 나이가 되다 보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제는 정신력과 기억력도 흐릿해집니다 그런데 이 건사님의 얼굴에는 마치 빛이 임하는 것처럼 굉장히 밝았습니다 103세인데도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또 103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하셨습니다 제가 건사님한테 건사님 10편, 23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건사님이 10편, 23편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103세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건사님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감더니 유한복음 3장 16절을 또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놀라시면 됩니다 그러더니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십니다 103세 여기 나는 성경 66권을 외운다 그런 표정이세요 별로 이렇게 감동을 안 하시는데 그분 나이가 13살이 아니고 103세예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빛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대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서 평안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화평하며 지냈던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이제 죽음과 절망의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돌이켜 회개하면 그리고 그 예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주의 얼굴을 비추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목자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겁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